안녕하세요. JD부장구소의 소장 조정입니다. 오늘은 애플 GPT 시작 사상 최고가 경신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7월 20일 목요일 시작입니다. 작은 돈 투자는 그냥 하시고 큰 돈 굴릴 때는 정확한 최신 버전 매뉴얼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JD부장구소 유튜브 멤버십은 영상 및 링크를 타고 가입하시면 됩니다. 뉴욕 마켓어치 인플레이션 냉각 신호 확대 주식 채권 달러 올랐다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어제는 나스닥이 0.03% S&P500 지수는 0.24% 다우존스 지수는 0.31% 오르면서 3대 지수 모두 상승했습니다. 메인 뉴스입니다. 애플 GPT 개발 시작 사상 최고가 경신 챗 GPT 열풍 애플 GPT가 있는다. 애플 AI 출시 예정 소식의 주가 상승이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애플도 드디어 AI 전쟁에 뛰어들었습니다. 블룸버그는 애플이 LLM 거대 언어 모델을 개발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제 구글의 바드, 마이크로소프트의 챗 GPT 등과 함께 AI 전쟁을 시작한 것이죠. 그렇다면 왜 애플은 애플 GPT를 개발을 시작했을까요? 삼성전자 직원들 챗 GPT 사용 금지, 회사 정보 유출 차단이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챗 GPT 사용을 금지했다는 뉴스입니다. 이유는 챗 GPT를 써서 프로그램 오류를 잡으려면 소스 코드를 통째로 올려야 하는데 그러면 민감한 자사 정보가 빅데크로 유출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은 애플이 애플 GPT 개발을 시작한 이유가 정보 유출 때문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챗 GPT와 같은 언어 모델을 쓰지 않으면 개발 속도에서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따라서 애플은 자체 언어 모델 개발을 시작한 것이 첫 번째 이유일 것입니다. 한국 스타트업이 AI 성능 경쟁 세계 2위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이 기사를 보면 한국의 업스테이지라는 스타트업이 300곳이 넘는 글로벌 AI 스타트업을 제치고 2등을 차지했다는 뉴스인데요. 언어 모델은 메타의 AI 언어 모델인 라마를 기반으로 했습니다. 이 얘기는 자본과 인력만 있다면 얼마든지 세계적인 AI 기업으로 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아직은 LLM 기반 AI 언어 모델의 기업 간 실력 차이가 얼마 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기사를 좀 더 자세히 보면 구글이 내부 문서에서 제3의 진영에서 개방형 모델을 써서 기술 격차를 줄였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라마 개선 모델인 비쿠냐는 소수의 인력과 자본으로 챗 GPT 성능의 90%까지 따라잡았다고 합니다. 라마는 메타가 개방형으로 내놓은 LLM 언어 모델입니다. 이 얘기는 자본과 인력이 충분한 애플이 GPT 기반 AI 모델에 도전하면 얼마든지 세계적인 AI 기업을 따라잡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와 협업하면서 약 10조원 정도를 추가 투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애플은 1년에 100조원을 자다주 소각에 쓸 정도로 현금이 넘쳐나는 회사입니다. 세계 어떤 기업보다 현금 유동성이 뛰어난 기업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이상의 돈을 AI 개발에 쏟아 부을 수 있는 기업이 바로 애플인 것입니다. 아니면 괜찮은 스타트업을 인수를 해도 됩니다. 게다가 애플은 애플 GPT를 이용해 광고 시장에 효과적으로 진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메타가 애플의 광고 정책 때문에 광고 효과가 떨어져 매출이 감소했습니다. 애플이 메타와 광고에 대해 수익을 나눠달라고 하자 메타가 거절했기 때문인데요. 메타는 애플의 개인정보 정책으로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 개인정보 접근이 금지되자 광고 효과가 떨어졌습니다. 반면에 애플의 광고 수익은 늘어났죠. 따라서 애플이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더 많은 광고 서비스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도 채치, PT, 바드 등이 애플의 앱 생태계에서 수익이 일어나면 애플이 수수료를 30% 뛰어갑니다. 뭐 이래서 애플도 AI 기업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애플이 비전 프로와 같은 XR 기기뿐 아니라 LLM 거대 언어 모델을 이용한 AI 개발에 뛰어들므로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한다는 것은 애플 주주에게는 좋은 소식이죠. 어제 애플의 주가는 장중 2.3% 급등한 198.23달러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사상 최고치입니다. 그러나 장 막판 상승폭을 줄이면서 결국 종가는 0.71% 상승한 195.10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195.10달러도 사상 최고치입니다. 오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넷플릭스,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있었으나 현재까지는 어닝 쇼크 수준입니다. 넷플릭스는 약 8% 하락, 테슬라는 약 4% 장외에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스닥 선물이 소폭 올라가는 것으로 봐서는 장시작 되면 낙폭을 줄일 것으로 보입니다. 넷플릭스와 테슬라의 하락은 영업이 감소가 원인으로 보입니다. 결론입니다. 애플마저 본격적으로 AI 전쟁에 뛰어들므로써 엔비디아는 날아가게 생겼습니다. 서브이십니다. 한국 국민 앞으로 이거 안 하면 20년 후 앉아서 거짓인다. 초점 8년 만에 역대급 엔저 더 떨어지나 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역대급 엔저의 상황입니다. 엔원 환율은 8년 만에 800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엔화가 약세인 이유는 미국은 인플레이션으로 긴축을 하는데 일본은 단기 금리를 0.1%로 동결하며 미국과의 금리 차가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버블 경제가 끝나는 1990년 이후 잃어버린 30년간 디플레이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물론 엔저가 지속되는 이유는 버블이 꺼지고 부동산과 주식이 폭락하면서 소비심리가 얼어붙어 디플레이션이 장기화된 것이 근본적인 이유이겠죠. 일본 2022년 경상수지 109조원 흑자 47% 떨어졌다. 엔저로 8년 만에 최저다. 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일본은 망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의 경상수지는 2022년 기준으로 한화로 약 109조원 흑자입니다. 무역수지는 15조엔 적자이고요. 그리고 서비스수지도 5조엔 적자로 20조엔 적자입니다. 그러나 소득수지가 35조엔 흑자로 무역수지와 서비스수지의 적자를 메우고도 흑자로 돌아서게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소득수지가 무엇일까요? 우리나라 국민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과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인 소득의 차액을 의미합니다. 즉 해외 주식이나 채권, 부동산 등의 투자에 벌어들인 소득을 의미하는데요. 일본의 서학개미들이 주식 투자를 잘해서 무역 서비스를 능가하는 돈을 벌었다는 얘기입니다. 일본은 왜 해외로 투자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일본이 디플레이션에 빠지자 일본 중앙은행은 제로금리와 양적 완화를 실시했습니다. 따라서 일본인들은 싸게 엔화를 빌려서 해외에 투자를 하면 환차익과 함께 투자 수익까지 거둘 수 있었습니다. 어차피 일본의 부동산과 주식은 떨어지고 있으니 이것이 당시에는 최선의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투자하는 사람들을 일컬어 와다라베 부인이라고 합니다. 한국은 일본과 다를까요? 같을 것이라 보입니다. 왜냐하면 저출산 고령화로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한국도 미국처럼 이민을 받아들여 생산 가능 인구가 늘어난다면 소비가 늘어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한국도 일본처럼 이민을 받아들이는 것이 국민 정서상 쉽지 않습니다. 무역 수지도 마찬가지죠. 한국도 2023년 1분기 내내 무역 수지 적자였습니다. 물론 코로나로 인한 공급망 교란,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 인플레이션, 중국의 디플레이션과 미국과 중국과의 디커플링 등으로 인해 무역 수지가 적자가 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출산 고령화가 지속되면 인건비는 높아지고요. 생산 가능 인구가 줄면서 무역과 소비가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무역 수지, 서비스 수지가 적자인 일본을 따라갈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죠. 게다가 한국은 일본보다 고령화 속도가 더 빠릅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1인당 출생화 수가 2020년 기준 0.82명으로 세계 최고의 저출산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0.7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20년 정도 지나면 일본처럼 무역 수지, 서비스 수지가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무엇으로 경상수지 흑자를 메울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자본 수지이죠. 해외 주식에 투자를 해서 배당 수익, 투자 수익 등으로 경상수지 흑자로 메워야 합니다. 한국의 자본 수지는 2023년 1분기에 20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서학개미들이 활력이 떨어지는 대한민국의 큰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해외 주식 투자를 왜 해야 할까요? 한국은 저출산 고령화로 부채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의 국가 부채는 2013년 1분기 기준으로 1,0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0.6% 증가한 수치입니다. 국가 부채는 2017년서부터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국가 부채 증가의 원인은 주로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와 고령화로 인한 사회보장지출 증가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노인에 들어가는 부양비 때문에 지속적으로 부채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국가 부채가 증가하면 한국은 신용등급이 떨어지고 달러온 환율이 올라가게 됩니다. 즉 원화가 시간이 지나면 달러에 비해 휴지가 되어간다는 얘기와 같습니다. 실제 1997년 IMF 전까지만 하더라도 달러온 환율은 7억 원대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2023년 7월 현재 약 1,270원대입니다. 25년 동안 약 25년 동안 80% 가까이 통화가 절화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달러에 투자하면 지금 추세도라면 25년 후에는 2,290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나 3,000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출산 고령화의 속도가 세계에서 제일 빠르기 때문입니다. 지난 25년간은 오히려 생산 가능 인구가 늘어나는 시기였습니다. 그런데도 80%나 절화되었는데 앞으로 고령화가 더 심해지면 원화는 달러에 비해 더 휴지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결론입니다. 달러와 자산에 투자하고 꾸준히 오르는 미국에 투자하지 않으면 20년 후에는 앉아서 거짓입니다. 매뉴얼입니다. 세계 1등 주식은 전고점 대비 2.5% 떨어질 때마다 10%씩 팔면서 리밸런싱을 하다가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뜨면 말뚝을 박는 것입니다. 그러다 반등이 시작되면 V자 반등 리밸런싱을 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JD부장구소 다음 카페를 참조하시거나 동영상 밑에 리밸런싱 말뚝받기 댓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제는 세계 1등 주식은 우상화합니다. 매뉴얼을 지키며 세계 1등에 투자하면 매년 25%의 복리로 10년간 10배, 20년간 100배로 자산을 불릴 수도 있습니다. 위의 상황은 매뉴얼일 뿐입니다. 따를 사람은 따르고 참고할 사람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사고파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이득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매뉴얼을 지키려면 머리를 쓰지 말고 머리를 쓰려면 매뉴얼을 지키지 맙시다. 오늘은 애플, GPT, 개발시장, 사상 최고가 경신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렸고요. 지금까지 JD부장구소의 소장 조던이었습니다. 컨텐츠가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